자 40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희 연구실 이름은 전자소자연구실입니다. 동영상을 아까 좀 보셨는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걸 학생이 만들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희 연구실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랩이고요. 반도체 소장, 반도체 소장에서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어떤 센서 이런 쪽에 공용이 되고요. 글쎄요. 많은 우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다른 연구실도 그렇겠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학교 오기 전에 기업체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인더스트리로 갈 때 아 그때 내가 받은 신입사원들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에서는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오면 굉장히 좋아요. 전공을. 서로 부서에서 데려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연구실 구성원이고요. 특징은 회사에서 본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이게 좀 나이들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몇 명 삼성과 LG에서 파견된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가 이 앞에는 저의 연구실 대학원생이 만든 거고 이거는 어디에서 예전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보실게요. 연세대학교 전자소자연구실은 산화물 재료를 이용한 TFT 제조기술의 혁신으로 공정 간소화를 통한 획기적인 기조 원자 절감 실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산화물 TFT는 다결정 실리콘 TFT보다는 전자이동도가 낮지만 비정지 실리콘 TFT보다는 20배 이상 빠르고 기존 공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면적화에 유리하여 최근 양산되는 많은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공 증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면적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공정이 비싸고 애칭 단계에서 버려지는 재료의 양도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자소자연구실은 진공 증착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산화물 TFT를 제조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기반 산화물 TFT의 반도체 재료에는 인듐갈륨 징크옥사이드가 사용되며 연구실에서는 지난 2009년 인듐갈륨 징크옥사이드 무기화화물을 용액 공정을 통해 제조하여 세계 최초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솔루션 기반의 산화물 재료는 잉크젯이나 롤트롤 기반의 공정으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TFT층을 쌓아가면서 제조할 수 있어 공정이 간단하고 재료 낭비가 적어 제조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적합하고 재료 자체의 특징인 투명성으로 투명 디스플레이 제조에도 유리하며 바이오 센터, 차세대 메모리, 태양전지 등 응용 잠재력이 높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자소자연구실은 솔루션 기반 산화물 TFT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의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픈랩 주제가 뭐예요? AI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잘 아시는데 자세히 보면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이제 두관적이라 교수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I 하면 사실은 반도체와 통신이 핵심이라고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AI도 하면서 하지만 AI 관련된 기술이 산업화가 되고 점점 더 우리 실생활 디바이스에 들어올수록 이 반도체와 통신 쪽이 여기서 조용히 웃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반도체는 더 필요할 거고 물론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통신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넘버원이죠. 사실은 뭐 인텔이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연구실은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트랜지스터 디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나 센서 쪽에 많이 쓰이고 저희 연구실은 메모리를 다 할 수는 없고 차세대 메모리이고 특히 이제 레지스티브 비저감 방식의 메모리도 하고요. 포토 트랜지스터 그리고 바이오 센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산화물 기반의 새로운 차세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재료도 사용을 하고요. 연구실적은 다른 교수님들처럼 기업재나 연구재단 아니면 상기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이 IGZ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산화물 재료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를 예전을 많이 해서 이런 논문과 특허의 실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우리 연구실 장점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회사에 우리 연구실에 있다 하면 이제 박사과정 한 7학기일 때부터 기업체 산학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데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졸업생이 지금 한 45명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실처럼 장학금이 있고요. 연구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특허 사회는 학생들이 있어서 안중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못하고 있어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얘기하면 뭐 질문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바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선배가 저는 여기 그만하고 안중혁이라는 학생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혁 학생이 시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